옳지 열쇠가 없어 아! 열지 마! 제발! 제발! 저 왕이다 저 미친 저거 저 세 칸 남았거든요 세 칸 남았는데 야 트랩도 니가 해 간당간당하게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투가 한 번이 남았을지 두 번이 남았을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책장이 뭐하라 그랬지? 불 태우라 그랬나? 책장 랜덤이죠 저거 아 서프라이즈 한 번 걸려주지 아이씨 아 진짜 안맞네 아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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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헬리온 때려 헬리온 때려 아이씨 땅에 테로 땅에 수아 수아 아이씨 좋아요 어.. 흠 흠 돈 진짜 많이 벌었다 전 또 한 번 있네요 한 번 다행히 세 마리 아 다행히 세 마리 어 위험해 얘도 바운티도 위험해 이놈이 이놈이 이제 관건인데 그렇지 어 일 남았다 옳지 쫄깃쫄깃하다 진짜 그렇지 이걸 깨는군 와 돈 엄청 벌었어요 여기서 전투가 있는다면 만약에 있겠다 아 우리의 전쟁의 길은 아마도 이곳에 더 맘으로 죽어버렸다는 일이었는데 한참의 마음을 살려주기 이리와 함께한 이곳에 더욱더 죽어있는 일이었다 어, 암호 업그레이드 위원 감소 루나 형 짐승타입에게 와아, 도굴꾼 버프 진짜 기가 막힌거 걸렸어 또 아, 너무 기분 좋아 이게 뭐야 또 오지랖병 걸렸네 또 단일, 돈이 충분합니다 이 곳은... 다 업그레이드했고, 병도 다 치료됐겠지?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 가자. 삼협... 어, 삼협충아 고맙다. 아... 드디어 출발인가? 정신병원에 몇 명 가둬놓고 옵시다. 아... 진짜... 와... 이... 뭔 놈의... 너무한다, 애들. 진짜. 자, 출동! 자, 출동! 자, 출동!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아... 일단 얘만 잡으면... 선봄해서... 예뻘. 후방에 있어야 해. 아멘. ㅁㅊㅊ. 조아 제가... 조아. 조아. 얘가 맨 후방에 있어야 해. 그래야 이 스트레스 1을 쓸 수가 있어서 대신 공격은 못하죠 아니면 분리... 아... 스트레스 1을 포기한 대신 분리드로 갈까? 왜 스킬 찍어줬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어 다 찍어줬네 어 얘 이 보스가 제일 어려운 보스예요 제일 어려운 보스 여기가 아마 그게 많이 필요했죠 허브 허브가 많이 필요했던데 홀리워터는 거의 필요가 없었고 한 번 더 안 한 번 더 엠콘 허브가 많이 필요하니 불빙일까? 휴대전원 ав트아이브는 다른 부스에 어 나 이거 113개나 모았네 출발 하지만 싱글라리 스트라이킹 영웅몬은 그 인심도드한 카우스에 소단지가 아마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애 같은데 소단지에 한 명을 맨날 가둬요 걔가 피가 이제 떡이 돼서 나오지 야 이거 또 오른쪽이 왼쪽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오른쪽일 확률이 높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 같애 나의 삶은 아픔에 비해 아픔에 비해 아픔에 비해 아픔에 비해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이게 아마 굳이 저거 할 필요는 없었는데, 괜히 했네.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잘 걸리지? 아이앗! 군대 좀 사올걸 그랬나? 이 텐트가 복불복이라 그냥 갑시다. 어? 아 여기 홀리워터 있네 여기. 홀리워터 안 들고 왔어. 조금만 더는 승리할 수 있네. 거대한 게, 우리의 승리할 수 있겠지. 식량 봐라 와 밥을 저렇게 주는데 스트레스야 아래 이 나무가 뭐라 그랬지? 나무가 이 안티베놈이라고 그랬나? 어어 우리 한 칸 일단 여기까지는 얘는 붕대라 그랬지 자빠지네 붕대 안 사갖고 왔어 아야 오지랖 하지마 제발 하지마세요 아아 아 이걸 하면 안되겠다 얘는 어차피 지토놈은 죽어 지토놈은 죽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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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ward 아이스크 불가능을 구입할 수 있으며 능력이 높아졌고 의미가 정확하게 만들어졌어 잘 맞췄어? 미쳤다 싱글한 공격! 무세를 까고 캠핑 한번 해야 되니까 250원짜리 버리고 맵을 지금 줘 보스겠지? 맞지? 보스지? 갑자기 보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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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한대 맞아라 좀 두대 맞았으면 죽었다 이미 얘는 턴 돌아오면 죽어예 음 열쇠를 버리면 되겠네 이제 캠핑 해주고 개미님 팬가 있고 고맙습니다 서프라이즈 끝났네 도와주 열쇠를 여기서 써야 되니까 열쇠를 여기서 써야 되니까 허브를 버려야겠다 열쇠 열어야지 캠핑을 하고 옵시다 캠핑을 하고 적중버프를 버려주고 적중버프를 벌어주고 적중버프를 벌어주고 적중 보풀 적중 20 해피 10 적중 10 2 남았지 3 남았지 4 5 5 오케이 됐어 퍼프 끝났고 이제는 잘 맞을거에요. 적중 20 올려놔서 적중 10, 회피 10이면 회피가 45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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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한 gold, 베벌벌벌 도망간다 아! 열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하아... 힐러를 노리네 저것들이 적중의 위력을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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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럴 때... 적중 10이 빠지다니... 아... 자... 이제 보스인데 뒤로 가면 스트레스 받아야들이 됐고 아... 됐고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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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